족토리탕 먹방 ASMR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정중이라고 사실 이걸 못 먹어요 근데 아무도 안 먹는데 벌써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콜라를 달아볼게요 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숟가락도 한번 먹어볼까요? 숟가락도 한번 먹어볼까요? 숟가락도 한번 먹어볼까요? 맛있겠다 더 졸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졸았어야 된다 간장을 많이 찍으면 돼 이런 소리도 다 들어가요 어쩐지 이렇게 한꺼번에 잘라놔야지 식어 너무 뜨겁다고 하시겠어요? 반찬을 혹시 좀 먹어야 될까요? 저 고기만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먹어드릴까요? 약간 이런 것도 한번 하지 않나? 배불러니까 볶음밥을 비벼서 이거 봐 기미밥 원래 바닥에 누른 게 맛있어 뜨거워서 긁을 수가 없어 술은 혹시 안 시켰죠? 아름다운 여주 아름다운 여주 optimal wan! 인정 hub christ